에이 우리 형님이 형식 꽉 잡고 있는데 그지? 역시 남자야 형 갑시다 어딜요? 아니 코카트 형님 계신 그지? 형이 꽉 잡고 사신다며 형 아니야? 어? 어어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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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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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렛츠 고 야 수지한테는 네가 데려온 거다 어? 수지 누나가 난 안 데리냐? 아휴 씨 아 이분이 그 전세의 꽃 맞죠 형? 야 아 형 반할 만하네 형 위노해요 진짜 야 그래 이 팔 좀 풀어라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미리 전화라도 주셨으면 안주라도 준비했을 텐데 아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늦은 밤에 잠깐만 아 너가 준영이구나 야 이 자식이 기근거봐 야 이 자식이 잘생견네 어? 형 형 안 닮았네 야 잘생겼다 야 아휴 아휴 뭐 이런거야 뭘 몰라 이거 그래? 그냥 좋게 지낼 순 없냐? 근데 한 번도 안 닮으면 모르겠다 하아 보태솔로랑 내가 뭔 얘기를 하냐 야 진짜 내가 형집 쇼파에 내 다리를 어 이렇게 걸치고 있다니 내 다리를 형집 쇼파에 형 너 이제 말까지 놓고 아휴 그래 그래 맘대로 해라 발을 올리든 말든 형은 진짜 형집 되게 오고 싶었나보다 아휴 그럼 그동안 어떻게 참았대 어이구 정우성 왜? 왜? 왜라니? 너 이게 뭐야 이게? 내가 네 동생의 애인이야 이게 어디서 감히 형 머리를 왜이래 왜이래? 별것도 아니고가지고 이게 별것도 아니야?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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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? 정우야 흥분하지 말고 아니 나 형님이 여기 온 거 되게 좋아하는 게 그냥 귀여워서 아니 내가 때리기로 했어 꼬집기로 했어 그냥 이건데? 둘 다 그만해놔 형 형이 얘기해봐 이게 이게 이렇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야? 기분 나쁘지 형 동생이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? 기분 좋아? 야 되고 내가 제일 형이니까 내가 정해줄게 우리 사이에서 응? 앞으로는 머릿수 다듬는 일은 버릇없는 일도 기분 나쁜 일도 아니야 알았지? 내가 정해지가 더이상 암말마 오케이 알았어요 형 알았어요 알았어요 가야겠다 형 가요 어 그래 가자 형도 자야될 테니까 아 형수님 들어가셨나 보네? 자자자자 빨리 좀 가라 갈게요 가 가 나 간다 형 그래 가 아유 자식들 아 어지마 아유 정말 나는 아닌데 나 좀 봐요 형 아까 진짜 미안 너무 유치하게 건 것도 나도 그렇게 화내서 미안했어 아니야 내가 니어스 맘만에 때렸을걸? 다비 앞에서 바지가 상상도 하기 싫다 다비? 니 고답을 좋아하는 거 다 알아 너 내가 다비 좋아하는 줄 알고 아까 바지도 나 고답이 좋아하는 거 아닌데 뭐야 쟤들 필떡이 자꾸 또 뭐하는 거야 진짜 예스 아니 오블둑 답이 안좋아한대 응? 안좋아해? 오블둑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답이 안좋아한대 예스 이러겠어 꼭 그렇지만은 않아 야 박진우 냅둬 야 박진우 냅둬 인생에 모르는 게 악일 때도 있는 거야 아유 참 하 다비 좋아하는 줄 알았구나 다비가 아니라 정순정인데 기다려 menos 굿 어딨로 계속 쏴 쏴 쏴 쏴 쏴 쏴 쏴 이게